네, 오늘은 시원하게 던지는 스윙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가능한 한 좀 시원하게 던지는 스윙을 먼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샤! 아니, 구르미 프로는 기럭지부터 시원시원해가지고 시원한 스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약간 그런 좀 효과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던질 수 있는 이유는요.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클럽이 끌려오는 구간에서는 끌려오고 또 던져지는 구간에서는 던져질 수 있는 순서가 맞는 스윙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던진 거예요. 보통 당겨치는 분들은 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끌려와야 하는 다운 스윙 구간에서는 던져지고 이미 다 던졌기 때문에 던져야 하는 구간에서는 당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시원하게 던지는 스윙을 만들려면 스윙의 순서가 맞아야 하는데요. 제가 당기는 분들 레슨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순서라지만 이거 처음부터 다 뜯어고치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또 중간에 희망을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좀 간단한 연습 방법을 준비를 해서 던지는 스윙의 기초공사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윙은 그래서 풀 스윙은 아니고요. 좀 부드럽게 던져지는 어깨어깨 스윙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먼저 어깨어깨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어깨어깨 스윙 하프 스윙인가요? 거의 하프 스윙 정도의 간결한 크기의 스윙이에요. 어깨어깨 스윙 이름을 어깨어깨 스윙이라고 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손이 백스윙을 했을 때는 오른쪽 어깨 앞에 위치를 하고요. 팔로우스를 했을 때는 왼쪽 어깨 앞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어깨어깨 스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만 손이 위치를 해도 크게 당겨지는 스윙이 나오지 않는데 보통 당기는 분들은요. 손이 어깨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손이 측면에서 보시면 어깨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어깨보다 안쪽에 많이 있죠. 팔로우스를 했을 때도 어깨로 클럽이 넘어가지 못하고 당기는 분들은 굉장히 낮게 안쪽에 있어서 스윙이 약간 등 스윙이네요. 등 스윙. 어떤 스윙이요? 등이요. 등 뒤로. 팔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등 스윙이에요. 정확합니다. 등 스윙으로 굉장히 좁게 이런 스윙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지금 제가 조금 화가 날 정도로 과장되게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내 느낌이 약간 진짜 등 스윙 같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백 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팔이 올라가는 동작과 몸턴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손이 어깨 앞에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올라가는 동작은 거의 없고 몸턴이 좋다라고 하니까 계속 몸만 돌리시는 거예요. 한없이 돌려요. 그리고 팔로우스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체중 이동이나 이런 순서가 맞지 않고 오케이. 몸턴이 좋아. 계속 돌려요. 그러면 스윙이 돌리고 돌려서 낮아지죠. 이런 분들은 이미 내가 돌리는 거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많이 돌리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팔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느낌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몸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그냥 얼굴 옆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백 스윙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려요. 치고 나서도 올려요. 내 느낌은 이렇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나의 마음은 이렇지만 이게 상쇄가 돼서 그래봐야 어깨에 위치할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할 때도 많이 몸턴만 심한 분들은 팔로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아니라 얼굴 옆까지 얼굴 옆까지 팔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밖에 위치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손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도요. 이미 몸이 돌아가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상쇄돼서 적당한 위치에 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유형은 또 아예 정반대예요. 아까는 몸턴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몸턴도 없고 팔의 움직임도 없어요. 두 개 다 없어요. 그냥 들어 올리는 느낌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아서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옆으로만 빼세요. 이렇게 옆으로 여기서도 옆으로 이렇게 되면 어깨보다 굉장히 낮은 곳을 위치하면서 당기는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분들은 팔과 몸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셔야 돼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 손과 명치 사이에 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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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하시고 이 실이 처음에는 팽팽합니다. 이 팽팽함을 백스윙 할 때도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이 실이 명치에 붙어있는 실이 팽팽하게 임팩트 이외에도 팽팽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몸턴도 되고 약간의 팔을 올리는 느낌도 나오게 돼요. 여기서 몸 안 돌리고 팔만 뒤로 빼면 이게 팽팽하지가 않겠죠. 헐렁하겠죠. 실이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을 하셔서 첫 번째 이 어깨어깨 스윙에서 큰 틀을 생각을 하실 때는 이 팔과 몸의 조화를 적당하게 이루어야지 어깨에 손을 위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 건데요. 송프로님 네. 레슨을 워낙 선수분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 회전하는 거 좋다 그러면 계속 회전만 하시고 팔 쓰라 그러면 이제 완전 등지고 팔만 놓으시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붙여놓고 그냥 밀어버리는 수윙 이런 수윙 좀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손이 원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막 원을 그리려고 억지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너무 이렇게 손으로만 맞아요. 손목 장난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그 말처럼 너무 손목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몸으로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은 게 어깨예요. 일단 뭐 스윙은 너무 다양하고 공만 잘 맞는다면 저는 사실 어떤 스윙을 해도 괜찮다라는 주의이지만 공도 안 맞고 너무 당겨친다.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기준을 어깨로 딱 잡으시고 어깨까지만 어깨까지만 스윙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명확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어깨 스윙에 대한 큰 틀은 대략은 그려지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스윙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건데 어떤 팔이 펴지고 어떤 팔이 접혀지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백스윙할 때 왼팔은 펴졌고 오른팔은 접혀졌죠. 어깨 스윙에서 임팩트 이외에는 오른팔은 펴졌고 왼팔은 약간 접혀졌어요. 그래서 양쪽의 모양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저희 물감 한쪽 면을 짜서 딱 종이 이렇게 펼치면 나비 모양 그려지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한 느낌으로 나비 모양처럼 양쪽이 대칭이 나오는 팔의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모양이 가장 좋은 게 던지는 스윙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칭이 나오지 않고 당겨치는 분들은 크게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펴져야 할 팔이 펴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펴져야 할 팔 백스윙에서 왼팔 팔로우스루 해서 오른팔이죠. 근데 펴져야 할 팔이 굽혀져요. 굽혀져요. 이렇게 되는 유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굽혀져야 할 팔이 굽혀지지 않아요. 백스윙에서 오른팔 팔로우스루 했을 때 왼팔이죠. 이 팔을 계속 핍니다. 한없이 펴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당기는 스윙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몸동작을 더해서 크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팔로우스루도 한없이 펴요. 언제 이제 피니스 언제 넘어가지? 당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적당히 내가 펴져야 할 때 선은 펴지고 굽혀져야 할 때 선은 굽혀져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죠. 이 동작을 따라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연습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그냥 간략하게 잡으러 가기 연습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선 엄지척을 하시고 손등 방향으로 살짝 꺾어주세요. 이때 내 팔꿈치는 너무 붙이지도 너무 벌어지지도 않는 편안한 정도 나에게 맞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드레스처럼 몸을 숙여주시고 엄지가 대각선 뒤를 향하도록 쫙 펼쳐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이 보이실 거예요. 알파벳. W. 맞아요. W가 보이죠. 이게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제가 자다가 깨워서 기본 자세 해보세요. 이러면 W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잡으러 가기 연습이었잖아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게 백스윙했을 때 펴질 발 펴지고 굽혀질 발 굽혀진 자세고요.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손 잡으러 가요. 그럼 오른팔 펴지고 왼팔 접해졌죠. 이거를 정말 집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되게 잡으러 가는 게 꽤 먼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맨날 레슨할 때 보여드리니까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잡으러 갈 때 이게 생각보다 편안하게 잡혀지지 않고 어떻게 잡지?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보통 팔만 가서 그래요. 이렇게 몸 다 잡아놓고 팔만 가요. 그래서 또 안 잡아주니까 손을 당겨서 결국엔 또 당기는 스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팔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왼쪽 어깨부터 왼쪽 사이드가 쭉 들어가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길어지면서 쉽게 잡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갈 때도 오른발 살짝 뛰면서 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완전히 잡아놓고 머리까지 꽉 잡아놓고 여기까지 간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간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 자세 이 자세는 굳건히 유지를 하시고 여기서 잡으러 갈 팔이 가서 잡아야 돼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와서 잡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좁게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넓은 아크를 유지를 하면서 쭉 들어가주시고 이때 위치 기억하시고 풀고 쭉 들어가서 이 위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클럽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스윙을 하실 때는 머릿속에 아까의 그 W 이 손 위치 있죠? 여기를 딱 기억을 하시고 백스윙 올라갈 때는 이 위치로 가겠다. 여기 기억 치고 나서 여기로 가겠다. 딱 기억해서 시작과 끝만 잘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샤워. 이렇게 머릿속에 좀 큰 틀이 있고 W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훨씬 더 이 팔과 굽혀질 팔을 잘 구분을 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팔을 써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희내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정말 위치도 알겠고 무슨 팔 펼지도 알겠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바로 이 팔의 회전입니다. 우리 팔은 약간은 회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W를 잘 지키고 있다면 이미 회전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엄지가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대각선 뒤를 향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이 대각선 뒤에 있는 엄지를 잡으려면 왼팔이 잡으러 갈 때 돌아서 돌아서 가야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정면을 향하고 있죠. 엄지는 어드레스 했을 때 계속 정면 향하고 있으면 손이 맞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살짝 몸 안쪽으로 내 회전이 돼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왼팔이 살짝 돌아간다는 거죠. 계속 어드레스처럼 정면을 향하고선 우리가 백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팔로우스루 할 때도 그래요. 엄지가 대각선 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려면 약간은 우리 오른팔이 몸 안쪽으로 내 회전이 나와야 마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계속 정면을 향하면 잡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팔은 약간의 회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습을 헤드 무게까지 느끼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럽 넘겨주기 연습입니다. 아까 기본 이 W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W 하시고 왼손으로 클럽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있는 클럽을 오른손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오른손에 클럽의 무게가 느껴지고 다시 W 넘겨주세요. 그러면 왼손에 무게가 느껴지고요. 넘기면 제 팔이 돌아가고 있죠. 이 정도 돌아가면 되겠구나. 넘기고 오른손에 있는 헤드 무게를 왼손으로 넘기면서 마무리. 그러면 백스윙 했을 때 오른쪽에 무게가 느껴지면서 팔이 약간 적당히 돌아갈 테고요. 치고 나서는 왼손에 무게가 느껴지면서 팔이 적당량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드 무게를 떠올리면서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했을 때는 오른쪽의 무게. 팔로우스로 해서는 왼쪽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손으로 하고 직접 얘가 옮겨가기 때문에 무게감을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디에서 어느 손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선 팔이 돌아가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안 돌아가면 또 당겨지는 거거든요. 계속 정면 보면 당겨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정면 보면 당겨지는 거니까 이러한 당기는 스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에서 오른손의 무게. 팔로우스로 해서는 왼손의 무게만 생각하면서 스윙하신다면 어깨어깨 스윙을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윙해야 된다는 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제가 연습법도 확실히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정도로 살짝 던져지는 게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던져질 수 있는 레슨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 전까지 꼭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던져지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풀리면 안 되고 나중에 잘 릴리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만 잘하면 안 풀릴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아쉽게도 분명히 덜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 풀려서 당기셨던 분들이 이것만 해서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고치려면 다음 레슨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다음에 기다려야 되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윙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부터 움직이고 몸통에 가고 이러한 순서가 안 맞고 여기부터 힘을 주면서 당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여서요. 이 하체 쪽도 언젠가 좀 레슨이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오늘은 가장 쉬운 걸 알려드려서 상체를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던지는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다음화도 봐주세요. 시청자분들을 딱 이렇게 잡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렇다면 던지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던지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던지려고 해도 되나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클럽을 내가 진짜 던져주는 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던져주는 느낌의 스윙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짜 내가 던졌죠. 몸도 다 나가고 팔도 이제 뻗어지는 건 좋아요. 임팩트 이후까지 뻗어지는 건 좋은데 한없이 뻗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던져지는 동작이 던져지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이 모양을 만들어서 던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W 떠올리시면서 우선 기초는 이 정도로 좀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계속 뻗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동작을 했잖아요. 그때 할 때 잘못하면 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작 보면 이쪽 어깨 근육이 좀 늘어나는 느낌 조금 들거든요. 이게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 늘려가는 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팔만 뻗어야 되는 건지 제가 예전에 레슨했던 게 떠오르는데 그때 태권 이렇게 레슨했었거든요. 네. 오른쪽에 주먹을 쭉 뻗어주듯이 뻗어져야 할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팔까지 이건 아니고 뻗어져야 할 왼팔은 어깨까지 쭉 광배근까지 쭉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팔이 뽑아져 나가고 오른쪽은 오른손이 뽑아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머리가 고정이 되지 그냥 이렇게 팔 길이를 유지하고 돌지 않는 상태로 뻗으려고 하면 정말 송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작은 스윙까지는 고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어깨까지 쭉 뻗어져 나간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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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